28만 6,7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나노브릭입니다. 나노브릭, 은, 은 동사는 독자적으로 구축한 나노 신소재 공통 생산 기반인 액티브 나노 플랫폼, 액티브 내노 플랫폼, 을 토대로,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 및 이를 적용한 응용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사업을 추진 자기장 또는 전기장에 의해 색상 또는 투과도가 가변되는 독자적 첨단 나노 신소재 개발 및 양산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 바이오 슬래시 화장품 소재 사업, 위조방지 슬래시 첨단 보안 사업을 연의 중, 기업 개요 대시 나노 신소재 및 이트 융합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 획득한 기술 및 산업 재산권의 판매, 실시권의 부여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대시 세계 최초로 전기장, 자기장 등 외부 신호에 따라 나노 입자의 위치나 간격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색, 투과도 등이 변하는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하는 플랫폼 구축 대시 액티브 나노 플랫폼은 나노 입자 대량 생산 기술, 나노 입자 표면 처리 기술, 마이크로 캡슐레이션 기술, 구동 기술로 구성되어 제품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음 재무 대시 보안라벨 판매 증가, 보안 패키지 매출 반영에 따른 응용 부문 매출 증가에도 보안 소재, 첨단 보안 소재 등 소재 부문의 부진,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매출 제거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유연가율 상승 및 매출액을 상회하는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되었으며 금융 수지 개선에도 순손실 규모 역시 확대되었음 대시 나노 디스플레이 신소재 양살라인 확충, 투과도 가변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바이오 고부가 가치 소재 매출, 본격화, 위조 방지 보안라벨 수주 증가 등으로 매출 회복 전망, 2023년 2월 6일 기준, 장마감, 나노브릭의 시가 총액은 31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나노브릭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504위입니다. 나노브릭의 상장 주식 수는 2046만 4549주입니다. 나노브릭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나노브릭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7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8.3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06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6.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8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3.08배, 50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억원, 1억원, 마이너스 1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억원, 마이너스 1억원, 마이너스 28억원입니다. 나노브릭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5번지 88%이고 유보율은 162.93%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8.19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1-1.7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1.33이며 전일 대비해서 5.46-0.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브릭의 2023년 2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4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543원보다 3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527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노브릭의 총가는 1546원이며 주가가 나노브릭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노브릭의 총가는 1546원이며 주가가 나노브릭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나노브릭은 거래량 25,800일 흔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5,909조, 미래예세증권에서 4,820조, 키움증권에서 3,613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000세조, 한화에서 2,905조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461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901흔여섯조, 삼성에서 3,827조, NH투자증권에서 1,538조, 미래예세증권에서 1,180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44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1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나노브릭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4,87조, um и 10 그까지 두명 과정을 받으셨을 것입니다.